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짜장면, 짬뽕, 탕수육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짬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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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. 짬뽕, 짬뽕. 짬뽕. 어떤 보물을 먹으세요? 저는 청양고추가 닭다리에 안 먹으니까 지금 다른 분은 뱃뱃뱃뱃뱃 뱃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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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는 영웅뱃뱃뱃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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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